기술이 가능하다고요. 얘 장난감. 어디다 줘요? 이거 저기다 줄게요. 에어컨 위에 줘면 돼. 얘 땅에 꽂으면 될 것 같아요. 아이고, 손 붙이소. 아이고, 어제 비 오는데 뭐하고 있었어? 어디 있었지? 나도 지하에 베란다미테도 들어가서. 추울 텐데. 내가 방석도 떨어지고 집도 해놨는데 낮에는 들어가고 밤에 안 들어가서. 이게 아마 저녁 때문에 축축해져서 천으로 되면 잘했어. 아니, 박스. 박스. 아, 박스. 추세에서 갖다 버리는데. 제가 버릴게. 아니, 진짜 밥 먹는데. 호야야, 이거 봐라. 호야야. 먹느라고. 정신이 없네. 오, 멸치 손으로. 좋아 후. 맞다 왠죠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아 9시만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늦어가지고 얘가 고양이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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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들어가면 안 돼? 아 그래 아 그래 그리고 그리고 식용유 라면 왜 안 나오고 라면 왜 안 나오고 고춧가루 뭐하고 있어가루 뭐야 작은해가 왔다갔는데 왜왜 먹어 괜찮아 안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던거잖아 먹던거 잖아 아긴 빈건데 빈건데 야 밥먹으라고 안 먹냐? 안 먹냐 담배가? 안 먹냐 니까 안 먹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